어떤 애들은 귀로 귀가 열린 애는 정말 수업체를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. 그런데 만원은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또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고 뭘 알고 있느냐 애들에게 학습 스타일이 있다는 말입니다. 우리는 교사들은 워낙 탁월한 청각학습자예요. 듣고만 봐야죠. 그러나 우리 애들은 아직 청각이 그렇게 활발하게 연주해야 되잖아요. 대신에 이렇게 신의학 학습자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애들이 몸이 뜨거운 애들이 있어요.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못 버티는 애들. 걔네들은 뭔가 움직임을 해요.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음 또 솜을 움직여야만 학습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. 지금 아닙니다. 사실은 영아기의 촉각인데 지금도 이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. 촉각이 가까이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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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